야 근데 야론? 하씨 개 오랜만이네 야론? 뒤질라고? 한번 그냥 소환만 해볼까? 잠깐만 어디 계세요? 어 잠깐만 개밥인데? 이게 뭐였지? 아 맞아맞아 어 어 아 아 안돼요 안돼요 난이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어 얘 이 페이지다 이 페이지 아 잘하면 또 깰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허무해 화살집? 이거 빼는게 나을라나? 이거 어쩔 수 없다 융합체 만들자 이거 음 바로 완성 근데 얘 그 다 잡으면은 당신 부활하지 않아요? 어 오케이 다 박았다 오케이 오우씨 야 이 페이지 언제 오 됐다 어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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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우씨 미친새끼 닭돌기새끼야 씨 오케이 잘 피했다 응 피했어 응 피했어 응 피했어 제발 방호막 방호막 빨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아니요 또 아 지금 으 오케이 후 후 후 으 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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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버그야 어 아 아 이게 태미 아닌가? 아니야 이렇게 해야돼 새끼야 미친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맞나? 아 모르겠다 그만 싸제껴 이 개같은 아우 진짜 오케이 지금 나쁘지 않아 아 빡쳤나? 빡쳤다 빡쳤나? 빡쳤나? 뒤져라 이씨 그만해 그만해 아아 아오 잠깐만 얘 그건데 아니 근데 점점 나아지는게 웃기네 아 지구 빡쳤다 아아 제발 제발 으악 다 피했어 와 잠깐만 이거 피하고 피하고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아 아 아니 웃긴건 이제 잘해 야론 이제 밥이야 으야 이것도 이거 좀 쓰자 개꿀인데 이거 왜 안 썼냐 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못돼요 뭐할라고 뭐할라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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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야 으악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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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진정해봐 긴급탈출 긴급탈출 아 이 미친놈 이 아 이 미친놈 이 아 깍 announ 위로 올라가야돼 이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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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 Зά 야론 제발 도라이 도라이 bare not 도라에몽 미친게임 어어! 뭐야! 진짜로 지랄하지마 오케이 어 이게 내가 보니까 피가 5만쯤 되면은 그 돌진 패턴이 빨라지는 것 같다? 내가 못 피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? 아니 같은 속도에 같은 패턴이면 내가 피하는데 계속 피가 5만해서 약간 반박자 빠른 돌진인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뭔가 이상해 피했다 야이 반박자 빠른 거 이제 곧 온다 아니 씨 아니 지 맘대로야 아니 이번에 야 이번에 업박 타지마 업박 같은 소리 하지마 야 씨 야야 봐봐 이거 업박 이거 업박이야 그 다음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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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갈았어 따갈았어 패턴 알았어 이제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야 이거 어떻게 안 맞았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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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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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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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제발! 제발 제발! 메딕! 메딕! 어! 닭돌기 이 새끼는 뭐야 너네는 안 돼 그냥 너네는 나한테 안 돼 그냥 야 뭐 뭐라고? 고대용 고대용의 힘이 동굴에서 바위를 뒤덮고 있대 어 그러면 그 오리 꽝석? 그거 생겼겠다 일단 바로 까보죠 뿅 잠깐만 뭐 이렇게 많이 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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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흐 이씨 야 이 개 같은 아니 어떻게 또 원거리 두 개가 딱 이 두 개만 딱 안 나왔을까? 난 난 모르겠네 어떻게 된 점지 흐흐흐 보네 또 노력하고 향기 날아가 참여 aux 닭돌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